아 아까 이재용 봤는데 오쳤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재용입니다 자 명지대학교 방송국에서 제30회 백마가요제를 개최하는군요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이 화려하고 멋진 축제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한현민입니다 명지대학교 방송국에서 제30회 백마가요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많이들 놀러 오셔서 함께 축제를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현민이었습니다 아 하늘 좋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진욱입니다 명지대학교 방송국에서 제30회 백마가요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백마가요제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Bora 바삭ota 개최한 OUR . 아 너리 아 네 как 아 времени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